물질이 물에 녹아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는 이온화 산은 물에 녹아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 염산칠산 아세틴산 Yeah, 쉿만 하고 수용해 근절로 갈러 수소에는 그그룹 moving 산의 금석과 반응하면 수소기체 발생 탄산칼슘 만나면 CEO2 발생 염겨내물에 녹아 수산의 유형을 내려둔 물질 수산의 다테렘 암몬이야 쓴면 하고 수용해 근절로 갈러 수소가의 유형은 여기 그룹 moving 금석과 탄산칼슘 만나면 반응 없어 난 백지를 녹여서 미끄럽지 산의 공통성지는 수소에 온 염겨낸 수산의 유형 때문이야 산은 물에 녹아 수소이온과 음이온으로 수소이온과 음이온으로 염기는 물에 녹아 양이온 수산아이온으로 양이온과 수산아이온으로 양이온과 수산아이온으로 지시약은 색 변화로 용액액액성을 구별했지 산성중성 연기성 리트머스 정해에는 산성에서 붉은색 연기성에서 푸른색 무색 페네파레인 용액은 연기성에서만 붉은색 노란 메틸로렌지 용액은 산성에서만 붉은색으로 변해 비티비용액은 산성중성 연기성은 서로 옐리그린 부스용액 수소이온은 온도 수소이온은 온도가 클수록 pH는 자꾸 산성에 강해 식초탄산음료 김친산성 비누재산재 취약은 연기성 산은 물에 녹아 수소이온과 음이온으로 수소이온과 음이온으로 염기는 물에 녹아 양이온 수소이온과 음이온으로 양이온과 수산이온으로 산은 물에 녹아 수소이온과 음이온으로 수소이온과 음이온으로 염기는 물에 녹아 양이온 수산이온으로 수산이온으로 양이온과 수산이온으로 수산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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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